민족 최대 명절인 서울에 고향을 코앞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 이탈 주민들인데요.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가 이산가족과 세터민들을 위한 합동 차례를 마련해 고향에 가지 못한 이들의 그리움을 달래줬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 2층 큰법당에 설 음식으로 풍성한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주지 법원 스님이 허나와 헌달을 하고 이어 이산가족과 세터민들이 술 대신 차를 올리며 정성스럽게 절을 합니다. 고향 땅을 눈앞에 두고도 갈 수 없어 국제선센터가 마련한 합동 차례를 지내며 조상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이들은 법원 스님을 비롯한 국제선센터 소임 스님들에게도 삼보의 예를 갖춰 절을 올립니다. 세터민들이 고향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지도 어느덧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죽기 전에 가족의 생사라도 알고 싶지만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매년 이맘때면 가족, 형제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간절해진다는 세터민들. 그나마 함께 아픔을 겪는 고향 사람들과 만나 합동 차례라도 지낼 수 있어 그동안 쓸쓸하고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는 느낌입니다. 국제선센터 주지 법원 스님은 명절때만 되면 북쪽 가족과 형제에 대한 그리움이 더하다는 이상가족과 세터민들을 위로했습니다. 국제선센터 신도들은 설을 앞두고 쌀을 기부해 세터민들에게 10kg씩 나눠주는 이웃사랑을 위한 쌀나눔 행사도 진행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명절때면 북쪽에 두고 온 가족과 형제가 더욱 생각난다는 탈북주민들. 언젠간 가족과 함께 고향 땅에서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이 올해 설날에도 부처님 전에 올리는 발언으로 이어졌습니다. bbs뉴스 정영석입니다.